소개팅, 최소한 어떤 것을 갖춰야 할까요? 소개팅에서 우리는 뭘 볼까요? 오늘은 소개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연애심리학습 임철웅입니다. 고양여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소개팅에 대해서 가장 지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좀 깊이는 얘기를 계속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여러분을 공개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팅에서 뭘 보냐? 뭘 보세요? 고양여자님은? 저는 준비성과 준비성? 그리고 예의 모자라세요? 취미가 뭐예요? 아, 전 서해예요. 이만한 부스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간이었군요. 트렁크를 갖게 나와요.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제가 보드게임만 열고 그렇군요. 그 준비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준비성이에요? 만나기 전에 이제 어딜 갈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뭐 자기 거기서 이제 무작정 홍대에서 뵙죠? 강남에서 뵙죠? 하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뭐 좋아하세요?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혹시 뭐 좋아하세요? 혹시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이것도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홍대에서 뵙죠? 하고 딱 하면 지금부터 음식을 뭐 먹으러 찾으러 다녀볼까요? 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때를 발견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막 걷다가 그냥 어디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소개팅에서는 좀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소개팅에서는 이제 상대도 그 일상적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평소에 안 신던 힐을 신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또 고개 알려드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 안 만나. 고개 못 만나. 싫어. 고개 낫다. 동작을 못 찍어. 그런 여러 가지 돌발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찾든 상대가 찾든 좀 합의를 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한 군데는. 그래, 그 정도의 준비성은 필요할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이제 비열이라는 친구는 그 전날 가서 미리 음식까지 먹어본대요. 그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돼. 그 정도 준비는 안 돼. 어느 정도 과육을. 쓸데없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분은 정성을 들이는 그런 거고. 멋있네요. 맛있죠. 이제 그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또 뭐가요? 예의. 예의. 말투. 말투. 예의를 많이 갖추면 그건 좋을 거고 말투는 어떤 말투예요? 말이 짧아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은행 중에. 왔어? 예의. 왔어?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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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짧아지. 은행 중에 말이 짧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어리니까. 은행 중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저건 불편해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현명이잖아요. 현명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래서 아예 말을 반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뭐 소개팅을 할 때는. 할 거면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할 거면 그냥. 그래서 안 되셨군요. 아. 그거 인기 많아요. 그렇죠. 이게 소수의 인기를 위한 리치마켓이라고 할까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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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의와 말투의 또 한 축에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네요.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재미있으면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되게 재밌게 해줄 수 있으면 커버가 되는 것 같고. 예의가. 근데 예의는 구분인 것 같고. 말투와 재미 중에서.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말투와 재미 둘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외모는 어때요? 외모요? 깔끔한.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내추럴하지 않고. 중간. 이런 고객이 제일 싫어. 만약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정말 이건 받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 딱 중간. 평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깔끔하고. 불편해 보이지만은. 정장을 입은 건 어때요? 정장을 입은 건 어때요? 만약에 업종이 정장으로 입어야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평일에 만나게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장은 좀 부담되죠.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알고 있어요. 정장 패티쉬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패티쉬라는 건 좀 과하지만. 정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풀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막 가방. 공홍씨 가방 들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긴 하고. 하긴 요즘 공홍씨 또 고르는 분들 많으니까. 미안합니다. 서류가 봐. 그런 건 좀 적당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거기에 플러스로. 아마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 사람의 과연 능력을 보느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뭘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어필해야. 상대가 나한테 넘어올 거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자기 어필을 굉장히 하는데. 그거는 소개팅 만나기 전에 필터에서 이미 걸러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끝난 얘기야.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걸 떠드는 순간. 서로가 자기 얘기를 하고. 알아갈 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거야. 재수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지금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이미 필터에서 걸러졌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판가름 한 중에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나 이런 건 이미 그 전에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어필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어필할 시간을 잡아먹는 것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가 물어보면. 거기서는 단답도 흘리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계속 질문하게 만들면 성공. 더 좋은 거. 상대가 그냥 내가 말하고. 상대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말이. 7, 80%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날은 실패했다고 보면 돼요. 보통 내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상대가 좋아했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결국 예의. 그리고 말투나 재미. 그리고 행동. 세 가지네요. 이 중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좀 덜했는데. 좀. 이런 건 한 번 꼭 했으면 좋겠다는 행동 같은 게 있나요? 세팅해주는 거? 아. 위이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 비켜보세요. 제가 딱 해가지고. 아니야. 세팅을 딱딱하고. 이렇게 따르고. 자. 우리 세 가지 퐁주고. 그렇군요. 딱 소개팅 나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참 괜찮다 생각했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어. 저는 아까 그거. 그건데.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찾아. 아. 그래서. 제가 딱 선택하는 게 아니고. 찾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여기여기를 봤는데. 어디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감동이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야. 아. 아.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못할 테니까. 변하겠구나. 하하하. 거짓된 사람. 하하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어쨌든 정성을 들인 거니까. 영원하지 못할지언정. 어쨌건 시간을 써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거에요. 그 자리에 오는 뭐. 종업원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의의 연장선이니까. 나한테 아무리 예의를 가려도. 다른 사람한테 똑똑하거나 이러면. 저게 저 사람이 본 모습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원은. 그게 본 모습이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더 크게 신경 안 쓰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좋으면.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좋은 가치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수많은 경험을 하신. 고영연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요. 하하. 하하. 연예계 알파고니까. 알파고. 알파 러빙룰이에요. 알파 릴레이저. 오늘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소개팅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저도 요새 소개팅이 안 들어와서 아 그렇죠. 뭐 소개팅을 기다려요. 이제 선을 기다리나요? 그렇죠. 이 소개팅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해야죠. 저도 다음 영상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많이 배우려고요. 아 저한테요? 네. 배울 사람이 참 없나 봐요. 진짜 큰일 났네.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인사 안 들으면 이게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들리면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애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소개팅 다음에 순차적으로 제작될 분들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